표정 시스로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배술들의 눈 커져서 찍는 것을 눌러주며 실제 사이즈가 누군 뒤에서 본투리 액센트로 인내백사크에 3인권을 돌며 3인승을 이어줄 수 있는 여기 맞고 안쪽 맞고 안쪽 맞고 안쪽 맞고 이번 곡은 P.S.O.P. 네 똑같아요! 네! 네 여러분! 이번 곡은 P.S.O.P. 예! 네! P.S.O.P.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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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신성우 아이씨입니다! 와! 한국 팬들만 아니라 일본 팬들도 많으시죠? 네! 지금 일본에서도 3두 개가 있는데요! 일본 팬들에게는 할인 같아요! 황키즈와 어저씨 왕타신아씨와 아쿠톤 가이브레스! 이렇게 준비가 된 팀이기 때문에 정말 각종 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MMA 2023 참석하신 느낌! 낭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저희 히스오브라이프가 데뷔를 해서 M&A를 출연하려고 했던게 처음인데 너무 영광이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낭낄씨는 오늘 어떤 분애를 준비하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또 커맹을 했는데 타이틀곡 Bad News를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흥분하지 않는 앞에 있는 소화 중간에 또 금요일에 시크릿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PC원들이 그리고 배송원들을 보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키스오브라이프와 고운 시상식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키스오브라이프 고운 시상식을 향해서 이 녹화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